김종은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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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자행발사대차의 대형다이아들을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월 대사변 준비를 장력적으로 지도하시던 지난 9월 압록강다이아공장의 우리시 구축자행발사대차의 대형다이아를 무조건 개발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기체를 높이 추켜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면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당위준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곳 노동계급의 불타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여리가 비껴있는 대형다이아들을 하나하나 쓸어만져보시며 열안하다고 볼수록 멋있고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노동계급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놓았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무들이 대형다이아 개발 전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은 그날부터 한시바비 공장에 와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대형윤전기재생산의 주체와 국산화 실현에서 큰 몫을 한 이공장 노동계급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 없던 대형다이아 생산공정을 소입설비에 의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 보장하여 짧은 기간에 혁명적으로 새로 꾸리고 주요 물리기계적 성질이 소입산보다 훨씬 우수한 세형의 대형다이야를 훌륭히 만들어낸 압록강 다이아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초쟁본대와 일본세에서 요달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 당중앙의 이름으로 깊이 머리 숙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관리운영 정령을 구체적으로 여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 다이아 공장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적 전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적 요구에 사상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고 경의하는 공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대발을 실현할 때에 대한 문제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자재 보장 대책을 원만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갈 때에 대한 문제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지식형의 인간들로 준비시킬 때에 대한 문제 러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자동차를 비롯한 연전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그에 필요한 각종 다이아를 우리 힘과 기술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압록강 다이아 공장을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압록강 다이아 공장의 일꾼들과 러동계급은 공장을 세계적 수준의 다이아 생산기지로 전변시킬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거점이 갖추며 공장 안팎을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러동계급이 당의 점수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식의 대형 다이아를 생산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저국당 북변의 주체와 현대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나라 다이아 공업의 본보기 공장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없을 대규모의 다이아 생산기지를 세상이 보란듯이 꾸려놓음으로써 주체 공업의 위력, 자립적 민족 경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개건, 현대바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압록강 다이아 공장의 일꾼들과 러동계급이 우리나라 연전기계 공업 발전에서 새로운 창을 펼쳐가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개건, 현대바바와 생산을 동시에 밀고 나감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경제 노선 관찰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노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러동계급은 국가 핵무력 강화의 화선길에서 겹싸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공장이 나아가랍기를 환히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교리를 다지었습니다. 하나님의ief 한강과 powers 서한과 해왈를 짓기하는 양하여 방방 スト 일찍의 전망 greniji 정신을 보호하는 한국 크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